안녕하세요. 반스코리아의 안디근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하신 신발은 카일 워커풀입니다. 지난 푸트에서 열린 반스스케이 프라이리즈부터 저는 이 신발을 신어왔는데요. 첫인상은 반스 구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며 다양한 기술이 견합된 신발 창을 배웠습니다. 카일 워커풀의 큰 특징은 층상의 무릎결과 서포트를 위한 볼콘 아이즈드 컵솔입니다. 아주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잡아주며 울트라 푸시 A2D 푸트도 쿠션이 있고 내구성이 강합니다. Meow. 아멘. 요오 이 교회에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